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에 푸터 행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푸터 행을 추가하고, 푸터 행의 통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푸터 컬럼의 인프 타입은 익스프레션으로 설정하고, 통계 함수를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서브 토탈 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컬럼 데이터의 합계가, 첫 번째 컬럼의 각 항목을 기준으로 서브 토탈 행들에 표시됩니다. 푸터를 추가해서 전체 합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를 우클릭하고, 푸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드뷰 하단에 푸터 행이 추가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 하단에 푸터 행이 추가되었지만, 아무 데이터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푸터 컬럼을 선택합니다. 인프 타입을 익스프레션으로 설정하고, 익스프레션 함수도 지정합니다. 네 번째 컬럼의 전체 평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네 번째 컬럼 전체 데이터의 평균 값이 푸터 행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익스프레션 함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썸을 사용하여 전체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컬럼의 전체 합계가 푸터 행에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